내가 이 찬태 엄청난 추격심을 보여준댔지? 으하하하! 오키들이 좋아해줘서 마미가 준비했지! 으하하하하하! 기다라고! 으하하하하하! 어어... 아, 설아야! 나 지금 지하주차장이라서 잘 안 들린다! 들어가서 카톡할게! 어... 히히히히히... 인터넷도 안 되네... 힝! 납부쌤! 어? 저건 마미롱레그인가? 저 인형 뭔가...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... 아... 아... 아, 내가 쓰러졌네... 어떻게 된 거지? 파랑색, 초록색 장갑을 끼고 있잖아... 으하... 아... 쯧... 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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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티 용캐도 살아있었군... 내 마법에 죽지 않았네... 그래도... 이번엔 살아남을 수 없을걸? 응? 아... 아... 마비롱레그... 날 죽이려 했더니... 왜? 왜냐니... 내 계획을 방해하니까... 저건 양갈래 인형인데... 양갈래한테 인형을 뺏은 거지? 하하하하... 내가 잘 묶어줬어... 하하하하... 게임을 해야한다... 게임? 어떤 게임? 재밌는 게임이지? 하하하하... 그림 맞추는 게임... 얍! 어... 이건... 그림 맞추는 게임? 카드는 딱... 열 번 안으로만 뒤집을 수 있다... 제한 시간은... 30초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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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여기... 캐시메시... 어머니... 오... 다시 여기... 캐시메시... 캐시메시... 오! 한 번에 맞췄어... 끝! 다 맞췄다... 예... 성공했다... 예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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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캐도 게임에서 통과되네? 그럼... 단서를 취재해... 예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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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 예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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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계단이야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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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네... 야... 어... 여기다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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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하는 Wy 不要 Bern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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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오케이 어 Local... 하... 하... 음... 어... 하... 하... 오... 하... 하... 여러분... 상관 에 이쁘게 가고... 자갈래! 너 괜찮아? 모르겠지? 나 괜찮아 뿌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누가 너 여기 가둬놨어? 설마 마미롱래그? 내 인형도 뺏어가고 날 가뒀어 마미롱래그 진짜 나빠 여기서 탈출해야 돼 알겠어 뿌 마미롱래그야 빨리 움직여야 돼 어 근데 왜? 내 인형 퍼피는? 퍼피는 마미롱래그가 가져갔는데 양갈래 잘 들어 지금 인형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해 아니야 퍼피가 더 중요하다고 퍼피가 내 목숨이야 퍼피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가 알겠어 그럼 일단 퍼피 구해오고 빠져나가자 그래 뿌 퍼피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가자 어떻게 양갈래를 구했지? 아무도 모르게 숨겼는데 저건 퍼피야 마미롱래그 마미롱래그 퍼피를 놓아줘 퍼피는 놓아줄 수 없지 내꺼니까 퍼피를 놓아줘 뿌 너희들 죽는가? 양갈래 뛰어 뿌 잡을거야 내가 잡을거야 거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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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래 이제 빨리 가자 헤치 오리키 넌 이제 죽었어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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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pp Baby 퍼피 구해오게 이러겠어 우리 킹 이 애피 넌 혼자 뭐하겠어 woahh 어디 시 어떡해 쎄앗 으헤헤헤헤헤 올띠잔 언제 죽었다? 아하핫 으헤헤헤헤 으헤헤헤 으즈 내 파피를 두고 갈 수 없어! 내 파피를 두고 갈 수 없어!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! 진짜 죽을 뻔했잖아! 이제 진짜 마미룽매그는 죽었어? 응... 응! 죽었어! 휴! 다행이다! 퍼피야! 이제 나랑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어! 뿌! 뿌! 응? 지금 데리러 가라고? 어? 나? 어디로 데려가? 아직 아니라고? 그래 언제든 얘기해뿌! 저 인형도 수상해! 뭔가 있어! 와우와우와우! 수박 시원 좋아! 어? 너 마미룽매그 아니니?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? 너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? 너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니? 너는 주인이 누구니? 어? 나랑 친구하자고? 해! 나 재밌게 그네 타는 법 아는데 알려줄까? 케케케! 됐자! 그러자고! 케케케! 재밌지 케케케! 자 봐봐! 이렇게 타고! 이렇게! 트위스트! 헤헤헤헤! 재밌지 케케케! 재밌지! 헤헤헤! 이번엔 너가!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